민방위 소야교육 2교시 화생관계의 지식교육 3,4교시의 교육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민방위 대장벌스의 시키고가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십니다. 저희 용도포구는 민방위 대장벌스의 시키고가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십니다. 안전하고 살리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날 데려 보내세요 심절도 진단 중입니다 심절도 진단 중입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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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인방위! 파이팅! 파이팅!